백현이는 사실 아이돌이니까 엄청 진하게 모델을 하자 얘네들은 저 눈화장이야 샵 하잖아 샵 샵을 어떻게 지워? 그거 메이크업 누나가 지워주는데? 아 메이크업 누나가 지워줘? 메이크업을? 메이크업을 지워줘 오늘 처음 듣는데 메이크업을 지워줘? 아 얘네들은 지워주는 거야 우리는 메이크업을 지워줘? 아니 우리 코디 한 번도 우리는 다 하지 지워주면 안 따라서 그냥 그거 앉아서 찍으면 되는데 어? 지워줘? 나도 지워줘 비누는 뭐 특별한 거 쓰니? 비누가 내가 예전에 한 번 20 몇 만원짜리 써봤다 20 몇 만원? 빈우가 20 몇 만원짜리 있더라고 색장 평소에 미쳤어? 20만 만원 20만 만원 우리가 살 수 있는 20만 만원 평소에 써 너무 아깝더라고 형 모의민으로 커피들은 한 40년 쓰겠다 20만 만원 20만 만원